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447페이지 전치사 플랫폐지션 단문도 갈찰이죠 여러가지 전치사 구들이 독해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주의깊게 살펴되겠죠 그럼 먼저 기본의 의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는 with a hat on 모자를 쓰고 서있었다 with a hat on의 동그라미 with a hat on은 모자를 쓰고 이랬수록 이때 전치사 with는 현재 분사 having으로 바꿀 수 있죠 have, more, on은 뭐뭐를 쓰고 있다 뭐뭐를 신고 있다 뭐뭐를 입고 있다 이런 뜻이 되죠 with a hat on은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부사구로 부사 on이 a hat에 대한 보호역을 하는 이런 구문입니다 모자를 쓰고 with a hat on 반대로 모자를 벗고 한다면 with a hat off 이런식이 되겠죠 다음 he lay face down he lay face down 그는 얼굴을 아래로 하고 누워있었다 즉 그는 엎드려 누워있었다 lay와 face down의 각동그라미 lay는 눕다는 자동사 라의 과거형이고 face down은 얼굴을 아래로 하고 이랬수에서 엎드려 이랬수죠 앞에 with his가 생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face down도 일종의 부대 상황의 부사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she reasoned the boy out of doing it 그녀는 그 소년을 타일러 그것을 못하겠다 그녀는 그 소년을 설득해 그것을 못하겠다 reasoned 와 out of doing의 동그라미 reason a out of ing 하게 되면 a를 타일러 모험하지 못하게 하다 a를 설득해 모험하지 못하게 하다 즉 persuade a out of ing 또는 talk a out of ing 이렇듯이죠 다음 본문 1번으로 갑니다 1. The men whom I have seen succeed best in life have always been cheerful and hopeful men who went about their business with a smile on their faces and took the changes and chances of this mortal life like men facing success and failure alike as it came The men whom I have seen succeed best in life I have seen 내가 본 succeed best in life 인생에서 최고로 성공한 the men 사람들은 여기에서 주부죠 whom의 동그라미 그 다음 have seen과 succeed의 각각 밑줄을 그어보세요 whom은 지각 동사 have seen의 목적에 해당하는 목적격 관계 동사이고 succeed가 원형으로 목적격 보호가 되는 5형식 구문이죠 내가 봐온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그 다음 술 부분이 나와야죠 have always been cheerful and hopeful men 항상 cheerful 명랑하고 hopeful 희망에 찬 사람들 했으며 who 앞에 카마가 있는 계속적인 법의 who니까 and they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went about their business went about 이 동그라미 여기 go about는 perform 또는 do 즉 뭐뭐를 행하다 뭐뭐를 수행하다 이렇듯이요 with a smile on their faces 그들의 얼굴에 미소를 띄고 정리하면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얼굴에 미소를 띄고 자기를 수행했으며 and took the changes and chances 여러가지 변호와 기회를 툭 받아들였다 of 뭐뭐리 this mode life 이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는 인생살이의 like man 남자처럼 즉 남자답게 정리해보면 또 이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는 인생살이의 여러가지 변호와 기회를 남자답게 받아들였다 facing success and failure alike as it came 성공과 실패를 alike 똑같이 as it came 그것이 오는 대로 증명하면서 with a smile on their faces의 동그라미 그들의 얼굴에 미소를 띄고 이런 의미의 부대상을 나타내는 부사구죠 그 다음 모털의 동그라미 모털은 unable to live forever 영원히 살 수는 없는 이렇듯이 반드시 죽게 되어있는 이렇듯이죠 그 다음 facing의 동그라미 현재 분사 facing은 역시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을 이끌고 있죠 그 다음 as와 it의 각 동그라미 여기 as는 뭐뭐대로 이런 의미의 양태에 접수하고 it는 success and failure를 단일 개념으로 받아 단축심으로 간 거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말 우선 정리해보겠습니다 The man whom I have seen succeed best in life 내가 봐온 인생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은 have always been cheerful and hopeful men 항상 명랑하고 희망에 찬 사람들이었으며 who 그리고 그들은 went about their business with a smile on their faces 얼굴에 미소를 띄고 자기를 수행했으며 and 또 facing success and failure alike as it came 성공과 실패를 똑같이 그것이 오는 대로 직면하면서 like men, 남자답게 took the changes and the chances of this motor life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는 이 인생 사례의 여러 가지 변호와 기회를 툭 받아들였다 글쓴이가 보호한 인생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를 수행하며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또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쾌활하고 희망찬 사람들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윗글에 미축진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꿨을 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윗글에 미축진 부분을 다시 보면 took the changes and the chances of this motor life like men 반드시 언젠가는 끝이 있기 말에는 우리 인생 사례의 여러 가지 변호와 기회를 남자답게 받아들였다 이 말은 결국 인생의 행복과 불행, 인생의 부침, 인생의 성세를 용감하게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죠 confronted the brank and brank of life bravely bravely 용감하게 인생의 뭐뭐와 뭐뭐에 confronted 맞섰다 대항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에 용감하게 맞섰다 또는 인생의 부침 또는 인생의 성세에 용감하게 대항했다 이런 식이 되어야 하니까 빈칸에는 각각 ups와 downs를 넣으면 되겠네요 ups and downs에게 되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이렇듯해서 비유적으로 행복과 불행 또는 부침, 성세 이렇듯이 되죠 confronted의 동그라미 confronted는 타동수로 face, 맞서다, 대항하다 이렇듯입니다 답영자 인생에는 좋은 일도 굳은 일도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좋은 일과 굳은 일은 본문에서 나오는 표현 ups and downs 이런 표현도 있고 또는 arise and fall 이런 표현도 있는데 여기서는 arise and fall을 써보죠 인생에는 좋은 일도 굳은 일이 있다 이 말은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기 마련이다 이런 말이니까 일반인 you를 주우라고 모험하기 마련이다 즉 일반적인 개항을 대하는 조성사 will를 사용해서 you will have arise and fall in your life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죠 다음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한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 such is life 이렇게 나타내보죠 자 이제 두 문장을 접속서 없이 semicolon으로 연결해 보면 you will have arise and fall in your life semicolon such is life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 will have a rise and a fall in your life such is life 다음 2번으로 갑니다 number 2 he pulled the blanket over his shoulders and then over his back and legs and he slept face down on the newspapers with his arms out straight and the palms of his hands up he pulled the blanket he pulled the blanket 그는 담요를 끌어당겼다 over his shoulders 그의 어깨 위로 and then 그리고 나서 over his back and legs 그의 등과 발 위로 여기 오바바도 앞에 pulled and the branket에 계속 연결되는 거죠 and 그리고 he slept face down on the newspapers 그리고 그는 신문지 위에 엎드려졌다 with his arms out straight 그의 팔들을 쭉 뻗고 즉 그의 두 팔을 쭉 뻗고 and 계속 with에 연결되는 거죠 the palms of his hands up 그의 두 손바닥을 위로 한 채 face down과 with out up의 각동그라미 face down은 앞에 with his 가 생각된 엎드려서 이런 의미의 부대 상황의 부사구고 with his arms out straight and the palms of his hands up은 with 플러스 목적 플러스 부사 이런 형태 역시 부대 상황의 부사구가 되죠 palm지의 동그라미 palm은 손바닥이라는 뜻이죠 처음부터 우리말 우선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he pulled the branket over his shoulders 그는 두 어깨 위로 담요를 끌어당겼으며 and then 그리고 나서 over his back and legs 또 등과 두 다리 위로 담요를 끌어당겼다 and 그리고는 with his arms out straight 두 팔을 쭉 뻗고 and 또 the palms of his hands up 두 손바닥을 위로 한 채 he slapped face down on the newspaper 그는 신문주의에 엎드려졌다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았죠 with 플러스 목적 플러스 부사 또는 with 플러스 목적 플러스 부사구 또는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with 플러스 목적 플러스 회용사 이런 구문이 유예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 문제를 같이 보죠 윗글에 밑줄 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어구를 쓰시오 he slept lying on his blank 윗글에 밑줄 친 부분을 다시 보면 he slept face down 그는 엎드려졌다 이렇지죠 he slept lying on his blank 그가 엎드려 누워졌다 이런 말을 만들려면 배라는 뜻의 스타마크를 넣으면 되죠 스타마크는 배 또는 위라는 뜻도 있죠 lie on one's stomach 하게 되면 엎드려 누워있다 lie on one's back 하게 되면 바로 누워있다 lie on one's side 하면 모로 누워있다 이렇지 않죠 따라서 sleep lying on one's stomach 하게 되면 엎드려 누워있다 sleep lying on one's back 하면 바로 누워있다 sleep lying on one's side 하면 모로 누워있다 이렇지 않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형자 창문을 열어놓고 자지 말아라 창문을 열어놓고 하는 것은 부대 상황의 부사고 with 플러스 목적 플러스 보호를 사용해서 with window open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with 플러스 목적어 the window 플러스 형용서 open 이런 구분이죠 문장을 완성해 보면 자지 말아라 don't sleep 창문을 열어놓고 with window open don't sleep with window open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3분으로 갑니다 number 3 he had not been a week at school when he grew homesick both his teacher and his friends did all they could but his grief was too deep to be reasoned away he had not been a week at school 그는 학교에 다닌 지 일주일이 되지 않았다 when he grew homesick 그가 향수병이 났을 때 즉 그는 학교에 다닌 지 미처 일주일도 안 되어 향수병이 났다 had not been 그 다음에 a week 그 다음에 when의 각 동그라미 부정의 과거 관련 플러스 시간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말 플러스 그 다음에 접사 when이나 before가 뒤에 따라오면 미처 뭐뭐 하지 않아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우리말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 다음 그루우의 동그라미 여기 그루우는 became의 뜻으로 쓴 겁니다 both his teacher and his friends 그의 선생님과 그의 친구들 양쪽 다 did all they could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but 그러나 his grief 그의 슬픔은 was too deep 너무나 깊어서 to be reasoned away 타일러 없애칠 수가 없었다 to와 to의 각 동그라미 너무나 뭐뭐 했어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to 두 구문이죠 그 다음 reasoned away 동그라미 reasoned away 뭐뭐 또는 reasoned 뭐뭐 away 이렇게 하면은 away가 부사로 타일러 뭐뭐를 없애다 설득해서 뭐뭐를 없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I reasoned away his grief 또는 I reasoned his grief away 하면은 나는 타일러서 그의 슬픔을 없애주었다 나는 설득해서 그의 슬픔을 없애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죠 따라서 be reasoned away는 수동태로 타일러 없애지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죠 내용을 정리하면은 윗글의 주인공은 학교에 다닌 지 일주일도 못돼 향수병이 났고 그의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워낙 향수병이 깊어 설득해서 그 향수병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아래 문제를 함께 보죠 윗글의 내용으로 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according to the above paragraph it was impossible to blank him by words 1. console 2. comfort 3. solace 4. soothe 5. sympathize according to the above paragraph 윗글에 따르면 it was impossible to blank him by words by words 말로 to blank him 그를 뭐뭐 하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했다 말로 그를 달래는 것은 불가능했다 말로 그를 위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런 의미가 되죠 보기 단어들을 보면은 동그라미 1번 console 달래다 위로하다 동그라미 2번 comfort 위로하다 동그라미 3번 silence 위로하다 동그라미 4번 soothe 달래다 진정시키다 동그라미 5번 sympathize 자동사로 전차 위드를 수반해 sympathize with 이런 형식으로 뭐뭐를 동중하다 또는 뭐뭐에 공감하다 이렇다 되죠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타동사로 달래다 위로하다 진정시키다 이렇다 되는데 동그라미 5번만 자동사고 또 의미도 다르니까 정답은 동그라미 5번입니다 다음 0작 나는 자물자 여독을 풀었다 이 말은 나는 자물자 여행의 피를 결국 이런 말이죠 여독 즉 여행의 피로는 the tidiness of the journey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그 다음 자물자서 몸을 없애다 하는 것은 sleep off 라는 표현이 있죠 예를 들어 I slept off my headache 또는 I slept my headache off 하면은 나는 자물자 부통을 없앴다 이렇다 되죠 따라서 나는 자물자 여독을 풀었다 I slept off the tidiness of the journey 이렇게 하면 되죠 또는 I slept the tidiness of the journey off 이런식도 가능하겠지만 여기처럼 목적어가 명사라도 목적어가 길 때는 sleep off 플러스 목적어 이런 형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죠 다음 448페이지로 갑니다 먼저 기본인부터 살펴보죠 They deprived him of his property They deprived him of his property They deprived him of his property 그들은 그에게서 그의 재산을 뺏었다 Deprived of 의 동그라미 Deprived A or B 는 Take away B from A A에게서 B를 빼었다 이렇죠 그 다음 property 동그라미 property는 땅 건물을 포함하는 개인이 소유하는 모든 재산을 총칭하는 말이죠 다음 본문 4번으로 갑니다 t number 4 what added no doubt to my hatred of the beast was a discovering on the morning after I brought it home that it had been deprived of one of its eyes the circumstance however only endured it to my wife what added no doubt to my hatred of the beast no doubt, 틀림없이, the beast 그 짐승에 대한 my hatred 나의 미움을 증가시킨 것은 즉, 내가 그 짐승을 더 미워하게 된 것은 이렇게 주부죠 what와 added와 to 그 다음, hatred의 각동그라미 what은 뭐뭐하는 것 즉, 선행사를 포함하는 주격관계변사이고 add to는 increase 즉, 뭐뭐를 증가시키다 그 다음, hatred은 미워하다, 중호하다 이런 뜻의 동사 hate의 명상이니까 미움, 중호 이런 뜻이죠 다음, 술 부분을 보면 was the discovering on the morning after I brought it home dead 내가 그것을, 즉 그 짐승을 집에 데려온 아침에 다시 말해 내가 그 짐승을 집에 데려온 다음날 아침에 데띠아의 발견, 즉 데띠아를 발견한 것이었다 즉, 데띠아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the discovering과 데띠아는 서로 동격이죠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it had been deprived of one of its eyes 이때는 the beast를 받는 말이니까 그 짐승이, 그 짐승의 눈 중 하나를 뺏겼다는 발견 즉, 그 짐승이 눈이 하나가 없다는 발견이었죠 처음부터 다시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정리해보면 no doubt, 틀림없이 what added to my hatred of the beast 내가 그 짐승을 더 미워하게 된 것은 on the morning after I brought it home 내가 그 짐승을 집으로 데려온 다음날 아침 that it had been deprived of one of its eyes 그 짐승이 눈이 하나 없는 것을 the discovering,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had been deprived of 이 동그라미 deprived a, o, b 하게 되면 a에서 b를 빼앗다, 이렇듯이 되죠 따라서 수동형 be deprived of mom 하면 mom어를 빼앗기다, mom어를 잃다, 이렇듯이 되겠죠 this circumstance, however however, 그러나 this circumstance 이러한 상황은 즉, 그 짐승이 눈이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겠죠 only endeared it to my wife endeared와 to의 동그라미 a, endure, b, to, c 이런 얘기가 되면 a, cause, b, to be loved by c 즉, a는 b가 c의 사랑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되다 이렇듯이 돼서 a는 b가 c의 사랑을 받도록 하게 해주다 이렇듯이 되죠 그러나 이런 상황은 그것, 즉, 그 짐승이 내 아내의 사랑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될 따름이었다 즉, 이런 상황은 그 짐승이 내 아내의 사랑을 받도록 하게 해줄 뿐이었다 글쓴이는 그 짐승을 집으로 데려온 다음 날 그 짐승이 눈이 하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짐승을 더 미워하게 되는데 그 아내는 오히려 그 사실 때문에 그 짐승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점 좀 뒤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which of the following does the underlined phrase imply 미출전 규제는 다음 중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미출신 구절을 다시 보면 this circumstance에 밑줄이 쳐있죠 this circumstance는 그 짐승이 눈이 하나밖에 없다는 그 상황을 말하죠 동그라미 1번 the fact that I brought the beast home 내가 그 짐승을 집으로 데려왔다는 사실 동그라미 2번 the fact that I hated the beast very much 내가 그 짐승을 아주 많이 싫어했다는 사실 동그라미 3번 the fact that the beast had only one eye 그 짐승이 단지 한 개의 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정답이죠 동그라미 4번 the fact that my wife liked the beast very much 내 아내가 그 짐승을 아주 많이 좋아했다는 사실 동그라미 5번 the fact that the beast liked my wife very much 그 짐승이 내 아내를 아주 많이 좋아했다는 사실 정답은 동그라미 3번입니다 다음 영자 그 여자는 친절한 마음씨 때문에 모두의 사랑을 받는다 여러 가지로 영지할 수 있겠지만 본문이 나오는 표현을 이용해 보기에 그 여자의 친절한 마음씨는 그녀가 모두의 사랑을 받는 원인이 된다 즉 그 여자의 친절한 마음씨는 그녀가 모두의 사랑을 받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바꿔 영지하게 보죠 따라서 본문이 나오는 a in dear b to c a는 b가 c의 사랑을 받도록 하게 해주다 이 구문을 이용해 영지할 수 있겠죠 a는 그 여자의 친절한 마음씨 b는 그녀 her c는 모두 all이 되겠죠 a에 해당하는 그 여자의 친절한 마음씨는 her kindness of heart 이렇게 나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을 완성해 보면 그 여자의 친절한 마음씨는 her kindness of heart 그녀가 모두의 사랑을 받도록 하게 해준다 in dear her to all her kindness of heart in dear her to all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her kindness of heart in dear her to all 물론 이 문장을 her kindness of heart causes her to be loved by all 또는 her kindness of heart enables her to be loved by all 또는 우리말 순서대로 because of her kindness of heart she is loved by all 이런 식으로 영지하게도 물론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분으로 갑니다 number 5 a good way of reading yourself of certain kinds of dogmatism is to become aware of opinions held in circles different from your own if you cannot travel seek out people with whom you disagree and read a newspaper belonging to a party that is not yours a good way of reading yourself of certain kinds of dogmatism reading과 of 그 다음 dogmatism의 동그라미 read a or b 하게 되면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그 다음 dogmatism은 독단주의 이렇지니까 당신 자신에게서 어떤 종류의 독단주의를 제거하는 좋은 방법은 즉 당신이 어떤 종류의 독단적 태도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은 it is to become aware of 뭐뭐를 알게 되는 것이다 뭐뭐를 아는 것이다 opinions held in circles different from your own your own 뒤에는 집단의 의미를 갖는 circles가 생각되어 있으니까 당신 자신의 집단과 다른 집단 속에서 held 품어진 opinions 의견들을 즉 당신 자신이 속한 집단과는 다른 집단들의 의견을 아는 것이다 become aware of의 동그라미 become aware of는 of you are 알게 되다 이렇지는데 여기는 그냥 be aware of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if you cannot travel travel이 여기저기 다니다 이렇지니까 만일 당신이 여기저기 다닐 수 없다면 즉 멀리 다닐 수 없어 다른 집단들이 의견을 알 기회가 없다면 seek out people with whom you disagree seek out 그 다음 with whom의 with와 disagree의 동그라미 seek out 하면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뭐뭐를 찾아보다 이렇지요 disagree with mom 하면 뭐뭐와 의견이 다르다 이렇지니까 당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주위에서 찾아보고 and 또 read a newspaper belonging to a party that is not yours party와 유어제 동그라미 여기 party는 편 혹은 쪽 이런 뜻이고 유어제는 유어 파티를 받는 소유대문사니까 당신 편이 아닌 쪽에 속하는 신문을 읽어봐라 belonging to의 동그라미 현지 문사 밀롱이야는 뉴스 페이프트를 뒤에서 끊어지고 있고 밀롱2는 뭐뭐에 속하다 이렇지죠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기가 속한 집단하고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야 독단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주위에서 찾아도 보고 또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논조를 가진 신문도 읽어봐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In a democracy We should not be so blank as to reject any beliefs and ideas that are blank from ours Free-minded Dogmatic Friendly Opposite Different In a democracy Blank from ours 우리의 것들 즉 우리의 신념이나 사상과 블랭크한 신념이나 사상이죠 본문을 통해 유추해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의 신념이나 사상과 다른 어떤 신념이나 사상도 거부할 정도로 그렇게 독단적이 되어선 안 된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어야겠죠 따라서 첫 번째 브랭크는 독단적인 이런 의미를 갖는 형사 Dogmatic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랭크에는 다른 이런 의미를 갖는 형사 Different를 넣으면 되겠죠 So as to reject 이 동그라미 So as to 동사 원형 하게 되면 To 야할 만큼 그렇게 뭐만 이런 의미가 되죠 In a democracy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We should not be so dogmatic as to reject any beliefs and ideas that are different from ours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나 사상과 다른 어떤 신념과 사상도 거부할 만큼 그렇게 독단적이 되어선 안 된다 참고로 보기 첫 번째 단어 Free-minded는 마음이 자유로운 이런 뜻이죠 In a democracy We should not be so dogmatic as to reject any beliefs and ideas that are different from ours 다음 형작 그는 자기 의견에 동지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미워한다 자기 의견에 동지하다 하는 것은 Agree with one's opinion 또는 Agree to one's opinion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죠 Agree with 다음에는 사람, 사물 양쪽 다 올 수 있지만 Agree to 다음에는 사물만 올 수 있죠 여기서는 Agree to one's opinion 이걸 써보죠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것은 Anyone who 뭐뭐 이런 형작을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미워하다는 것은 Hate 하면 되죠 문장을 완성해보면 그는 미워한다 He hates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Anyone who 자기 의견에 동지하지 않는 Does not agree to his opinion He hates anyone who does not agree to his opinion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hates anyone who does not agree to his opinion 다음 6분으로 갑니다 Number 6 The custom of making New Year resolutions may not be popular today But in many countries people used to make New Year pledges for the purpose of having a better year or conquering their bad habits The custom of making New Year resolutions 새해 결심을 하는 관습은 May not be popular today 오늘날에는 인기가 없는 것 같다 Custom과 Making resolutions 그 다음 may의 각동그라미 Custom은 관습 Resolution은 결심 결의 이런 뜻으로 Make resolutions 이렇게 하면 결심을 하다 결의를 하다 그 다음 조동사 may는 추측의 의미죠 But in many countries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People used to make New Year pledges 사람들은 새해 맹세들을 하곤 했다 For the purpose of 머무할 목적으로 Having a better year 더 나은 한 해를 갖거나 혹은 Conquering the bad habits 그들이 나쁜 습관들을 정복할 목적으로 즉 나쁜 습관들을 버릴 목적으로 정리하면 그러나 많은 국가들에서 사람들은 보다 나은 한 해를 갖거나 혹은 그들이 나쁜 습관들을 버릴 목적으로 새해 맹세들을 하곤 했다 used to 그 다음 make와 Prejudge 그 다음 For the purpose of having 그 다음 Conquering의 각동그라미 used to 동사원형은 뭐 뭐 하곤 했다 이름의 과거의 스크랜턴이고 Prejudge 는 맹세 서약 즉 vow나 oath의 뜻으로 make a praise 는 맹세하다 서약하다 이렇듯이 되죠 그 다음 For the purpose of ing는 머무할 목적으로 즉 with the aim of ing 또는 with a view to ing 이렇듯이 Cancone은 극복하다 정복하다 이렇듯이 여기서는 나쁜 습관 등을 버리다 즉 abandon give up quit 이렇듯이 쓰인거죠 내용을 정리해보면 오늘날에는 여유가 전혀 없는 너무나 바쁜 생활을 하다보니까 새해 결심을 하는 관습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지만 과거에는 세상 사람 모두가 새해 결심을 하곤 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함께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이 맞도록 할 때 다음 빈칸에 알맞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Some people made new year resolutions to blank their bad habits 1. quit 2. give up 3. forsake 4. maintain 5. abandon Some people made new year resolutions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 결심을 했다 Some people의 동그라미 여기 Some people은 싸움의 의미가 약해져 People in general 이렇듯이 To break the bad habits 그들이 나쁜 습관들을 뭐뭐하기 위해 즉 그들이 나쁜 습관들을 버리기 위해 이런 식이 되어야죠 동그라미 1번 Quit 그만두다 포기하다 이렇듯이 나쁜 습관 등을 버리다 이렇듯으로 사용될 수 있죠 동그라미 2번 Give up 포기하다 이렇듯이 역시 나쁜 습관 등을 버리다 이렇듯이 동그라미 3번 Forsake 포기하다 이렇듯이 역시 나쁜 습관 등을 버리다 동그라미 4번 maintain 유지하다 동그라미 5번 Abandon 포기하다 이렇듯이 역시 나쁜 습관 등을 버리다 이렇듯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죠 전부 나쁜 습관 등을 버리다 이렇듯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4번 maintain 반대로 유지하다 이렇듯이 정답은 동그라미 4번 maintain 되겠습니다 다음 형자 그는 사옥을 짓기 위해 그 땅을 샀다 그는 그 땅 위에다가 사옥을 지을 목적으로 그 땅을 샀다 결국 이런 말이죠 사옥은 office building 또는 그냥 간단히 office 되죠 뭐 말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for the purpose of ing 이 표현을 이용해보죠 문장 완성해보면 그는 그 땅을 샀다 he bought the land 사옥을 지을 목적으로 for the purpose of building his office 그 땅 위에다가 land가 한번 나왔으니까 이틀으로 받아 on it he bought the land for the purpose of building his office on it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he bought the land for the purpose of building his office on it 다음 449페이지 7번으로 갑니다 number 7 in spite of the great advance of european culture there is no reason to think that the african negro or the eskimo is less intelligent than dwellers in more temperate lands the eskimo remains uncivilized because he lacks the materials for making tools without which civilized life is impossible in spite of 머머드 불가고 the great advance of european culture 유럽 문화의 위대한 진보도 불구하고 즉 유럽 문화가 위대한 진보를 했다고 해서 there is no reason to think that that 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the african negro or the eskimo 아프리카 흑인이나 eskimo인이 the african negro 나 the eskimo 는 아프리카 흑인이나 eskimo인 전체를 가르치는 말이죠 is less intelligent 덜 똑똑하다 덜 청명하다 than dwellers in more temperate lands more temperate 했으니까 더 원한 땅에서 사는 dwellers 그 주민들보다 dwellers 와 temperate 동그라미 dwellers 하면 거주하다는 동사 두엘로미에 사람을 나타내는 er이 붙은 거니까 거주자 거주민 이래서 되고 temperate는 onan 즉 mild moderate 이래 뜻이죠 다시 한번 우리만 우선 정리해 보면 In spite of the great advance of European culture 유럽 문화가 위대한 진부를 했다고 해서 The African Negro or the Eskimo 아프리카 흑인이나 Eskimo인이 Then dwells in more temperate lands 더 온화한 지역의 주민들보다 Less intelligent 청명하지 못하다고 To think 생각을 There is no reason 이유는 전혀 없다 The Eskimo remains uncivilized Eskimo인은 미개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Because 왜냐하면 그 이유는 He lacks 그는 뭐뭐가 부족하다 The materials for making tools 연장들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Without which 앞에 카마가 있으니까 계속적인 법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없이는 Civilized life is impossible 문명생활이 불가능하다 정리해 보면 왜냐하면 그는 즉 Eskimo인은 도구들을 만들 재료들이 부족하고 Without which 그리고 그것들이 없이는 즉 도구들이 없이는 문명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The Eskimo remains uncivilized Eskimo인은 미개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Lex의 동그라미 렉하게 되면 타동수로 뭐뭇이 부족하다 그 다음 Material제의 동그라미 Material은 재료 원료 이런 뜻이죠 그 다음 Without which의 동그라미 Without which는 계속적 문법으로 접속사 and와 툴을 받는 대명사 them 즉 and without them에서 접속사 and와 대명사 them을 관계대용사 위치를 바꿔서 Without which 이런 형태로 만든 거죠 윗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Eskimo인이 문명화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진행이 나서가 아니라 도구를 만들 채로 즉 자원이 부족해서 미개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그런 형이죠 이점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The Uncivilized Life of the Eskimo Eskimo인의 미개한 상와란 It's the result of a lack of rank 뭐뭐의 부족의 결과이다 Not of the lower level of his rank 그의 뭐뭐의 더 낮은 수준의 결과가 아니고 Not the of 사의 The result가 중부로 배상되어 있죠 본문을 통해 유추해 보면 Eskimo인의 미개한 상와란 그의 지능이 나서가 아니라 자원이 부족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죠 따라서 첫 번째 브랭크는 자원이라는 뜻의 resources 그 다음 두 번째 브랭크는 지능이라는 뜻의 intelligence가 들어가면 되겠죠 The Uncivilized Life of the Eskimo Eskimo인의 미개한 상와란 It's the result of a lack of resources Not of the lower level of his intelligence 그의 지능이 더 낮은 수준의 결과가 아니고 자원의 부족의 결과이다 보기 마지막 단어 이글루 우주의 동그라미 이글루 하게 되면 Eskimo인의 사는 얼음집을 말하죠 The Uncivilized Life of the Eskimo is the result of a lack of resources He has every reason for being displeased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8분으로 갑니다 The Best Way to Read Fiction 소설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Is to mix one reading 자신의 독서를 썩는 것이다 Need to favor the present at the expense of the past 그 다음 no Need와 no의 동그라미 Need and or be A도 아니고 B도 아닌 이런 양자 부정의 구분이죠 그 다음 favor와 at the expense of의 동그라미 favor는 편애하다 한쪽에도 호의를 보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At the expense of는 머무를 희생하여 머무의 대가로 즉 At the sacrifice of 머무 또는 At the cost of 머무 이런 뜻이죠 Present와 Past에 각각 Fiction이 생각되는 거니까 과거의 소설을 희생하여 현대소설만 편애하지 않도록 즉 과거의 소설은 읽지 않고 현대소설만 좋아하지 않도록 No 또 To favor the past at the expense of the present 현대소설을 희생하여 과거 소설만 편애하지 않도록 즉 현대소설은 읽지 않고 과거 소설만을 좋아하지 않도록 To mix one's written 자신의 독서를 적당히 썩는 것이 소설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으시죠 And don't think that 그리고 That the야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If this policy is pursued 만일 This policy 이러한 독서방침이 즉 이러한 독서방법이 추구되어진다면 즉 현대소설과 옛날 소설을 잘 썩고 읽는 방법이 추구된다면 Contemporary works 현대 작품들이 Will appear thin and trivial Thin 빈약하고 trivial 하찮게 보일 것이다 Beside Beside의 동그라미 여기 Beside는 옆에 이런 뜻이 아니라 Compared with In comparison with 즉 몸과 비교하여 몸에 비해 이런 뜻이요 The great works of the past 과거의 위대한 작품들과 비교하여 과거의 위대한 작품들에 비해 빈약하고 하찮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요 Contemporary의 동그라미 여기 Contemporary는 Modern 즉 현대의 이런 뜻이 형사로 적인거죠 그 다음 Thin과 Trivial의 동그라미 여기 Thin은 Weak 즉 빈약한 이런 뜻이고 Trivial은 Unimportant 즉 하찮은 이런 뜻이죠 It isn't necessarily so at all 반드시 꼭 그렇진 않다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It과 Is it necessarily 그 다음 At all의 각동음이 여기서 It은 마견한 상황을 나타낸 빈충주의고 Not necessarily는 반드시 뭐만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의 부무중의 의미고 At all은 부정의 의미일 강조는 강조로 사용된 거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장 좋은 독서 방법은 훌륭한 고전 작품들뿐만 아니라 현대 작품들도 병행해서 같이 읽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 한번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윗글의 내용에 맞는 것을 하나 고르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1. 동그라미 1번 We should read past novels 우리는 과거의 소설들 즉 옛날 소설들 읽어야 한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give us valuable lessons 그것들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들을 주기 때문에 본문에서 이런 말은 언급된 일이 없죠 따라서 역시 틀린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3번 We should read present novels 우리는 현대 소설들 읽어야 한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represent the age we live in 그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represent 묘사해 주기 때문에 역시 틀린 내용이죠 represent 동그라미 여기 represent 는 묘사다 글이다 즉 portray depict 이렇듯이 있는 거죠 동그라미 4번 As we live in the present age 우리는 현 시대에서 살기 때문에 Contemporary novels look too ordinary to us 현대 소설들은 우리에게 너무 평강해 보인다 이것도 틀린 내용이죠 동그라미 5번 The best way of reading fiction 소설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Is to read contemporary works as well as the great works of the past As well as 동그라미 B as well as A A 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부분이죠 The great works of the past 과거의 위대한 작품들 뿐만 아니라 Contemporary works 현대의 작품들도 읽는 것이다 이건 본문하고 많은 내용이죠 따라서 정답은 동그라미 5번입니다 다음 형자 그 여우는 한쪽 다리를 잃고 덧에서 빠져나왔다 덧은 트랩하면 되고 뭐뭐에서 빠져나왔다 하는 것은 Escape from a more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한쪽 다리를 잃고 하는 것은 자신이 다리 중 하나를 희생하여 이런 식으로 생각해 At the sacrifice of 또는 At the cost of 또는 At the expense of 이런 표현을 이용해 At the sacrifice of one of its left At the cost of one of its left At the expense of one of its left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죠 여기서는 본문에 나오는 At the expense of를 이용한 At the expense of one of its left 이 표현을 이용해 보죠 여기 여우는 암놈인지 순놈인지 알 수 없으니까 통성명사 이틀으로 받아 It's left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문장 완성을 보면 그 여우는 덧에서 빠져나왔다 The fox escaped from the trap 한쪽 다리를 잃고 At the expense of one of its left The fox escaped from the trap At the expense of one of its left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구본으로 갑니다 먼저 기본인부터 살펴보죠 To my joy To my joy 내가 기쁘게도 He passed the entrance examination 그는 입학시험에 합격했다 To my joy 동그라미 To one joy 하면 누가 기쁘게도 이런 뜻이죠 To one plus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 이런 식이 되면 누가 뭐뭐하게도 이런 명이 됩니다 이때 명사는 대부분 불가선 명사인 추상명사가 되죠 예를 들어 To one disappointment 이렇게 하면 누가 실망하게도 또는 To one astonishment 이렇게 하면 누가 놀라게도 To one sallow 하면 누가 슬프게도 이런 뜻이 되죠 다음 본문 9번으로 갑니다 Number 9 At the age of 16 He managed to be allowed to fight a bull on horseback and to the admiration of the public killed it with one thrust of his lance At the age of 16 16대 He managed to 그는 가까스로 투여했다 간신히 투여했다 Be allowed to fight a bull on horseback 말을 타고 황수와 싸우는 것을 가까스로 허락받았다 간신히 허락받았다 즉 황수와 투할 허락을 간신히 받았다 이렇듯이죠 Managed to be 동그라미 Managed to 동사원형은 가까스로 몸하다 간신히 몸하다 용케 몸하다 이렇듯이죠 And to the admiration of the public Public은 people을 의미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감탄하게도 여기서 사람들이란 투장의 구경꾼들을 의미하니까 구경꾼들이 감탄하게도 killed it 그것을 즉 황수를 죽였다 With one thrust of his lance 그의 창에 한 번의 찌르기로 즉 그의 창으로 단 한 번 찔러 황수를 죽여버렸다 To the admiration of the public의 동그라미 To ones 플러스 감탄이라는 뜻의 감정을 나타내는 추세명사 admiration 즉 To the public's admiration 이런 형태를 Apostrophe S 대신에 소익교 오버를 사용해 변형시킨 거죠 그 다음은 thrust의 동그라미 thrust는 step 찌르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은 lance의 동그라미 lance는 long spear 즉 긴 창을 뜻하죠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투사가 되었고 투사가 되자마자 창으로 단 한 번 찔러 황수를 죽여버린 어느 유명한 투사의 이야기로 짐작되죠 이제 한번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신은 위에 언급된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bullfighter 즉 투사겠죠 정답은 간단히 bullfighter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형작 내가 실망하기도 그는 시험에 떨어졌다 내가 실망하기도 하는 것은 투완즈 플러스 실망의 뜻의 감정의 추상명사 disappointment를 이용해 to my disappointment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또는 to my letdown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to my disappointment 이걸 써보죠 그는 시험에 떨어졌다 he failed the examination 이렇게 하면 되죠 문장 원상에 보면 내가 실망하기도 to my disappointment 그는 시험에 떨어졌다 he failed the examination to my disappointment he failed the examination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9번 영작을 끝으로 제 18장 전치사 단문독교의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병고 복습 철저히 하시고 특히 리뷰 오브 교회를 통해 오구정리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장문독교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안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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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